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성열입니다 요즘 몸만들기에 한창인데요 지금 몸무게가 82kg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칼로리를 상당히 제한한 상태라 고중량의 훈련보다도 느낌 위주의 자극 위주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훈련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슴 운동 특히나 가슴 상부 쪽 느낌 잡는게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집에서도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들 같이 해보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자극을 느끼지 못하면 효율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나 가슴 상부 같은 경우에 어느정도 운동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느낌 잡기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간단하게 좀 쉽게 느낌 잡을 수 있는 방법들 몇가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테니까 느낌 잡기 좀 어려우셨던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숄더패킹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푸시업으로도 느낌을 잡을 수 있겠지만 테이블 등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느낌을 잡아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가슴 쪽 자극을 한번 줘볼텐데요 빠르게 몸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보다는 내려갔을 때도 그 긴장이 계속 가슴 쪽에 유지될 수 있도록 스트레칭이 되어 있을 때도 충분히 자극이 걸려 있는 것을 느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슴 쪽에 계속 집중을 해서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동안 내내 텐션이 걸려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몸을 밀어서 세우기보다는 팔꿈치 안쪽이나 이두 쪽을 안쪽으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몸을 올리는 게 자극을 느끼는 데 좋은 것 같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빠지지 않는 숄더패킹 상태에서 가슴 자극이 상당히 잘 오는 듯 하고요 그래서 느낌이 왔을 때 파도치듯이 몰아치는 게 중요하고 이때 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속도를 유지하고 깊게 그 자극을 느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극이 왔을 때는 저는 숄더패킹을 풀어서 가슴 쪽에 최대 수축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도 하고 있고요 어렵지 않은 동작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을 느끼면서 찾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팔꿈치 각을 몸통 쪽으로 붙여보기도 하고 살짝 들어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가슴 쪽에 어떤 자극이 들어가는지 스스로 느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참고로 어깨의 핏줄이 제가 좀 두꺼운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요 저도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슴 상부 쪽에 더 집중을 해볼 텐데요 몸의 각도를 좀 바꿔본다든지 엉덩이를 살짝 들고 계속해서 자극을 옮겨가면서 타겟팅한 부위에 자극이 잘 들어가는 방향을 찾아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립을 좀 좁게 잡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삼두 쪽에 자극이 좀 많이 가지만 이미 가슴이 좀 지쳐있는 상태고 자극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조금 더 가동 범위를 늘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 후반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은 자극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방법으로 들어갔다가 어깨를 약간 귀 쪽으로 옮긴다는 느낌으로 해봤어요 가슴 상부 쪽에 도드라지게 자극이 들어가는 게 보이고요 자 이번에 쇄골을 위로 귀 쪽으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깨 상부 쪽도 개입이 일어나지만 가슴 상부에 보시다시피 큰 수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쇄골이 덮일 정도로 근육이 펌핑이 오고 자극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느낌을 잡은 후에 본 운동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극을 주시고 싶으시면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기울이게 되면 어깨 쪽으로 자극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적절한 위치를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최대 수축 구간을 만들어서 쪄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깨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프리웨이트 벤치프레스 같은 동작을 하지를 못해서 이런 식으로 자극 위주나 간단한 머신 운동만 하고 있고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집에서 충분히 가슴 근육에 자극을 주고 어...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집에서 훈련을 하시거나 느낌을 잡고 싶거나 아니면 메인 운동 전에 감각을 키우고 선피로를 주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좀 더 가슴 근육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뭐 여러가지 훈련을 하면서 어... 회원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무탄 중인데도 거의 극단적인 무탄이고 지방도 거의 섭취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장님은 먹고 싶은 거를 어떻게 참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뭘 어떻게 참아 그냥 못 먹는 거지 버티는 거지 뭐 어... 그런데 이 마음가짐의 차이에 따라서 어...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 먹고 싶은 걸 참고 있는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SNS 보니까 노숙자분한테 이렇게 물 드시고 도던치 같은 걸 드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몰래카메란데는 그 진행자가 가가지고 자기의 또 노숙자인데 배가 너무 고프다고 그러니까 그 먹던 걸 나눠주더라고 자기도 먹을 거 없으면서 그걸 보고 야씨 이렇게 배고픈데 진짜 내가 그 사람이면 나는 안 먹는 거지만 그 사람은 못 먹는 거에요 그쵸 와... 마음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못 참을 것 같으면 요새는 그걸 생각해 내가 언제든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본인들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눠주는 거 아닌가요? 그치 아는거지 본인들도 그걸 말할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정도면은 아... 자기 옆에 따뜻한 자리도 내주고 앞에다가 도너츠 안에 몇 개 있는 걸 자기 하나 먹고 나머지 그냥 다 주더라고 그렇게 그것도 겪어본 사람이 안다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는거지 배고픈 게 없는지 진짜 나 행복한 몸이지 뭐 나 못 써도 못 먹는 거 아니잖아 운동 초보분들께서 좀 어려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 남은 보름 동안 저는 좀 더 달릴 예정이니까 변화되는 몸의 모습도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열이었습니다